이윤석, 정민, 1층 친애하는 학부 여러분, 잠시 후 축제가 시작됩니다. 첫 번째 순서는 임정민, 이윤석 학부의 피아노, 캐모니카 연주가 있겠습니다. 임정민, 이윤석 학부의 피아노, 캐모니카 연주가 있겠습니다. 작은 걸음걸이지만 함께 갈 수 있을까 어두운 길에서 헤매고 있었어 우리는 마침내 서로와 만났어 혼자가 아닌 걸 알았어 검은색 바다, 바두가 쳐도 멀리 갈 수 있어 우리는 조용한 숨 속을 걸어가 한 번 더 새롭게 알아가는 방법도 숨쉬는 법도 함께 변해갔어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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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 가득했던 오후는 모래초각처럼 부서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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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